안녕하세요 여기는 볼친이의 꽃과 그리고 키친입니다 오늘 제가 할 요리는요 이 노각을 갖고 요리를 할 거거든요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밭에서 따온 거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거를 이렇게 따셔서 이걸 반으로 자르세요 길게 소금을 이렇게 해서 버리세요 옛날에 엄마가 하던 시기로요 저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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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해서요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조금만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뒤적디적 이게 숨이 죽어야 되거든요 배추져르듯이 이렇게 다 절여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벼보자기에다가 넣어서 꽉 짜주셔야 돼요 물기 없이 꽉 짜도 물이 자꾸 생겨요 다 해 놓고 나면 굉장히 질퍽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주 꽉 짜주세요 물무지무지나 많이 나오죠 제가 꼭 짜서 올게요 한번 묻혀 볼게요 이거 다 이렇게 물기를 싹 뺐어요 여기에 고추장 이런 집에서 쓰는 걸로 하나 넣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그리고 마늘 마늘 저 마늘 많이 넣었어요 뒤쪽 그러고 이거 들기름 좀 넣어 놓고 설탕 대신 꿀을 좀 넣을게요 설탕 대신 꿀을 좀 넣을게요 이게 티스푼인데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파 세 뿌리 넣었어요 그러고 후춧가루 고춧가루 떡이 넣고 이렇게 음 간 맞아요 제가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들오들 하구요 맛있어요 아주 오이 그 향이 하고 야들야들한 맛 너무 맛있어요 꼬들꼬들 하구요 이런 노각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걸 해먹는데요 그냥 슈퍼마켓에 가서 극한 바 그거 사다가 해먹었거든요 그것도 다 맛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노각 없으신 분들 구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서 그 극한 바 사다가 해서 다 써보세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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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